코스코 마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. 힙합 조금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퀴즈 홍대전 힙합반이고요. 저희는 특별하게 조금반, 조금반 한 번만 진행하니까요. 저희의 너머와 함께 같이 모수고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회를 많이 해주세요. 아니요. 락킹해. 박성경! 어디 가? 박성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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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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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just want to say one thing, don't fuck with fuckers.